자 오늘은 개혜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개혜일주를 이야기하기 전에 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은 수의 성질에 관한 거예요 수는 두 가지의 작용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촉촉하게 적시는 작용을 해요 두 번째는 흐르는 작용을 합니다 물론 적신과 동시에 흐르기도 하고요 흐르는 동시에 적시기도 하고 어느 것 하나로 딱 일단락 되지 않아요 항상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좀 더 비중 있는 형태로 존재하게 되고요 이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수가 적시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는 내가 어떤 대상을 촉촉하고 윤택하게 적시느냐에 따라서 수의 능력이 발휘가 돼요 이 능력은 대상한테 있다는 소리예요 혹은 수가 흐르게 되면요 대상을 오히려 흐르는 쪽으로 끌어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는 내가 먼저 잘났다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내가 한 대상 그러니까 내가 한 행위를 통해서 존재감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사임당과 율곡이의 관계를 얘기할 때 율곡이가 뭔가 위인이 됐잖아요 만약에 이 두 분이 살아계신다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내가 만약에 적시는 개수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면 그 율곡이가 잘 된 것으로 그 어머니가 빛나는 거예요 저 대단한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흐르는 성향이었다면 저 율곡이를 내가 만들었다 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짙어집니다 그래서 수는 흐르는지 적시는지 어떤 게 더 비중이 있는지만 봐도 그 성향이 바로 파악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 중에서도 개해일주예요 개해일주 원래 오리지널 개수는요 적시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해요 상대방을 촉촉하고 윤택하게 살아있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개수란 이유 때문에 내 상대 배우자나 나의 애인이 내 영향을 은근하게 많이 받아요 나는 별로 한 게 없는데 그냥 내 배우자는 나 때문에 뭔가 많이 바뀌어 있어요 개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적셔서 빛나게 해준 거예요 자 근데 개해는 보시면은 원래 오리지널 개수는 윤택하게 해주지만 이 해수에 의해서 얘는 흐르거든요 그래서 개수가 보면은 여기에 동참이 되어 있고요 이게 또 겁제로 작용을 해요 자 이것만 봐도 개해일주의 특징이 많이 보이죠 개일주는 기본적으로 흐르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흐르는 모든 것들은 다른 것들을 끌어들여서 같이 흐르게끔 하는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게 겁제니까 타인이잖아요 타인 겁제니까 나도 모르는 생파 모르는 남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타인을 끌어들인다고요 끌어들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개해일주는 그냥 선동을 하는 거예요 선동을 하거나 그 사람을 설득해서 잘 끌어들여요 혹은 겁제가 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겁제의 흐름에 동참하기도 하죠 그래서 겁제의 특징 첫 번째를 꼽으라면요 상대방을 잘 설득하거나 잘 설득 당합니다 굉장히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중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개해일주 자체가 이중적인 구조예요 겉은 조용해요 왜? 수로 되어 있으니까 화처럼 막 드러내서 밝혀지고 보여지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속마음이 감춰져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주 공부하다 보면은 수일간들 특징이 바로 보이는 게 뭐냐 수일간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섭죠? 수가 무서운 게 그냥 무서운 게 아니라 속마음이 들키지 않기 때문에 무서워 보이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반면에 화가 발달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표정부터 다 드러나서 보여지니까 별로 무섭지가 않죠 언제 공격할지 다 눈치를 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는 감추고 조용하게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와 반대로 개해일주는 굉장히 속이 격렬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집이 세 보이지만은 생각보다 귀가 얇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사람을 잘 끌어들이는 묘한 매력이 있다 그래서 원치 않게 대장 노릇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게 개해일주입니다 자 이런 개해일주가 설득을 잘 하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요 토나 목이 필요해요 토가 강하다 혹은 목이 강하다 둘 중에 하나만 잘 강하면은 남을 잘 끌어들이는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내가 주도해서 내가 빛날 수 있다 내가 빛나게 하는 역할로 자기를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토나 목이 없으면 오히려 상대방의 설득에 잘 넘어가는 사람 귀가 얇은 사람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은근히 자기 꽤 자기가 잘 넘어가는 게 개해일주고요 만약에 목으로서 이런 자기의 성향을 잘 쓴다 이러면은 자기의 직업을 만들어 나가는 힘이 대단해요 근데 목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게 흐름이 목을 통해서 통로가 만들어진 거예요 몇 번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겠지만은 시행착오를 겪으면 겪을수록 자기의 틀이 잘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해일주의 목을 쓰는 사람들은 혹은 목이 발달한 사람들은요 실패를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성향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패를 고마워해야 돼요 내가 한번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다시는 이거에 도전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면 뭔가 나중에 성공할 수 있을만한 좋은 때를 만나게 되면 크게 일어날 수 있겠죠 토가 강한 사람들은 이미 나의 쓰임새가 일정 부분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업을 만들어 갈 때 업을 구성한다기보다는 나의 직, 나의 자리, 취직 또는 이제 내가 조직에 들어가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주가 됩니다 그냥 토가 발달하면 조직 중심으로 가면 되고 목이 발달하면 개인업을 하면 된다 이렇게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개해일주는 사실상 금이 필요하지 않고요 만약에 금이 발달한 개해일주가 있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설득을 잘 당하는 그러니까 자기 꽤 자기가 넘어가기 쉬운 그런 성향으로 보시면 되고요 화가 있으면은 그런 목이나 토를 쓰는 조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죠 만약에 목을 쓰는데 화까지 있으면은 실수를 많이 하지 않고 바로 성공할 수 있게 되고요 토를 쓰는데 또 화가 있게 되면은 처음부터 그냥 좋은 자리가 나한테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해일주를 볼 때는 목이나 토가 있으면은 직업적인 완성도가 높아진다 목이나 토가 없으면은 목이나 토가 들어오는 오늘 기다리는 것이 순리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일주를 뽑아야죠 네 다음 일주는요 네 다음주 이 시간에 기미일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